인공지능 분야 선두회사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3.51% 오르면서 시가 총액이 3조 3,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12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국내 1위 삼성전자의 10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3조 3,200억 달러인 마이크로소프트, 3조 2,800억 달러인 애플을 모두 제치고 시가 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 한 해 들어서 오늘까지 반년도 안 돼서 180% 올랐고 지난 5년으로 기간을 넓히면 35배 가깝게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기술이 압도적이어서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분석가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로젠블라트 증권은 목표 주가를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는데 현재 주가에서 다시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 개인재산도 작년 말 29조원에서 반년 만에 162조원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첨단 산업의 핵심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산업 전반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마침 AI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오늘 애플이 계속 주가가 올리고 있고요. 애플의 AI에 대한 평가,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금리를 천천히 내려줄 경우에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시내리오가 앞으로 2년. 금리를 내려주고부터 시작해서 2년 정도는 안 온다가 맞다. 그러면 그 사이에 미국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서 최소 40% 정도는 오른다라고 가정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가려면 무엇이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개념에 있어서 저희는 AI와 연결되어 있는 쪽이 가장 계속 리드를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형 기술주들 중에서 왜 주가의 상승이 달랐느냐, 그만큼 AI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아니면 AI와 연결되어 있는 매출이 도대체 어느 만큼 비중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퍼포먼스가 다르다는 거죠. 당연히 NVIDIA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AI 칩이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탄력을 받는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어떤 확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가 이번에 WWDC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나왔다 보니까 처음에는 쏘쏘 이 정도로 받아들이다가 이게 애플의 아이폰을 15 이상, 대체 수요를 빠르게 일으킬 거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기가 더 좋은 기기로 써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실수요 AI를 돌리기 위해서 애플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교체 시기가.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짐작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있는 컨센서스로 놓고 보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좀 과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모르죠.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Magnificent 7에 있어서는 어떤 종목이 뭐가 먼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언제 따라가고를 답이 없는 것뿐이지 전체 7개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S&P500이 2년 동안에 40% 오른다. 그럼 Magnificent 7이 그것보다 덜 오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애플을 샀다가 테슬라를 샀다가 엔비디아를 샀다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 그래서 그냥 차라리 Magnificent 7에 투자하는 ETF를 들고 계시는 게 오히려 투자하기에 훨씬 속 편하지 않을까. 그래도 수익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뭐 두 배짜리, 이 정도 레버리지, 그 정도가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종목 하나 딱 골라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마침 보내주신 자료 중에 대형 기술주 12개의 상대적 매력도 점검이라는 표가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이 표를 보면서 한 번 큰 회사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큰 회사로 보면 Magnificent 7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12개 중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AMD,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백, 구글, 인텔, 아마존, 메타 플랫폼, 넷플릭스, 애플, 세일스포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큰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 미국의 ETF들이 10개 종목에서 15개 종목을 가지고 대형 기술주 ETF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12개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좋게 보는 12개 안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AMD와 브로드컴. 그런데 이거 둘 다 반도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밑에 또 인텔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한데 이거는 이제 선택입니다. 사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계속까지 AMD랑 인텔은 잘 못 가잖아요. 반면에 오늘 또 브로드컴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ETF가 좋다라는 얘기 해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이 매력도를 보셨을 때 이 12개의 평균값이 우리가 지금 나스닥 100을 예측하는 거 대비해서 두 배는 훨씬 넘는다. 그러니까 매력도가 이제 나스닥 100으로 보면 한 20% 정도 매력도라고 보시면 이 회사는 거의 60%니까 이 회사들의 평균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두 배가 훨씬 넘는 거죠. 세 배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이 빅테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P 500이 40% 올라간다면 이 빅테크가 아무리 못해도 1.5배는 올라간다 더. 그래서 6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ETF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일부에서는 그냥 나스닥 100을 사시는데 그것보다도 저희는 이런 대형 기술주 위주의 사는 것을 둘 다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 100과 빅테크 ETF 이 두 개를 같이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괜찮은 어떤 성과를 올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I 관련돼서 인프라 얘기도 해주셨는데 데이터 센터 얘기를 예전에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관련 주식들이 조금 주춤하기는 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전체 사이클과 같이 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와 우리가 얘기하는 AI 사이클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AI 서버의 비중이 전체 데이터 센터 서버 비중 중에서 이제 10%가 안 돼요. 그래서 전체의 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적어도 50%까지 가야지 하드웨어 쪽이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런 다른 개별 종목들이 주춤하느냐 너무 많이 올라서 왜냐하면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게 작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보시면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TSMC 정도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보다 덜 올랐어요. 나머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엔비디아보다 작게는 50%, 높게는 100% 더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는 거지 이 스토리가 끝났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캐시우드님께서는 소프트웨어를 빨리 사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하드웨어 쪽이 오히려 70%, 소프트웨어 쪽은 30만. 완전히 캐시우드 쪽하고 반대죠. 그래서 2년쯤 됐었을 때, 1년 반 지나갔었을 때 아니면 내년 적어도 하반기는 되면 그때부터 조금 부중을 조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하드웨어 쪽은 다시 한번 투자를 늘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캐시우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어제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또 테슬라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엄청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데요.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접목돼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장 선도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물론 지금 하드웨어 쪽, 즉 전기차가 깔리는 데 있어서는 다들 뉴스 나오는 게 속도가 더 더디다. 그리고 이게 경쟁이 심하다. 마진이 축소된다. 그러면서 결국 기기라고 얘기하자면 까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팔리는데 기대치가 점점 만들어지는 게 자율주행, 자율주행과 연결돼서 로봇 택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면 충분히 마진을 상세해 주는 거죠. 빠지는 부분을 오히려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주가를 끌어올려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기가 얼마나 빠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소프트웨어보다는 얘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가의 움직임이 더 탄력을 다른 소프트웨어 기다리는 것보다는 테슬러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테슬러가 쌓아가고 있는 데이터 기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또는 보험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생각했었을 때 로봇 택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을 생각했었을 때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어쿠멜레이션하고 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성의 AI라기보다는 그래픽이잖아요. 그래서 아르피셜 제너럴 인테리어전스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없냐. 그렇지 않고요. 그냥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나빴던 이유는 워낙 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변동성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40불 때 떨어졌을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닥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바닥을 완전히 다져갈 거고 어느 시점부터 탁 튈 거예요. 그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쪽과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잡힌다더라. 확실하게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넘버 원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확실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매출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 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정도.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저희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올 하반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있잖아요. 어떻게 올 하반기 흘러갈까요? 사실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그냥 다른 거 다 던지고 그냥 대선 스케줄로 놓고 보면 사실 상반기는 별로 안 오르고요. 하반기가 더 많이 올라요. 원래 대선 있는 해에는요? 그게 대선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차트 테이블을 올려보시면 이게 1, 2, 3, 4, 5월까지는 별로 퍼포먼스가 없다가 그러다가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 11월, 12월 올라요. 그런데 문제는 1월부터 5월까지 많이 올랐어요.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벌써 1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1% 올렸는데 과거에 이때 평균을 보시면 보통 대선회의에 공화당이 이긴다고 얘기할 때 보통 한 12, 3% 오르거든요. 그럼 벌써 올랐으면 하반기 못 오르나? 이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웬걸? 지금 6월 달 보시면 강해요. 그래서 그냥 상반기에 무시하나? 그래서 하반기 또 10% 올라가나?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숫자화해서 계산해보면 저희가 S&P500 기준으로 적절한 가치를 구해보면 만약에 금리가 4.5%, 지금 신정국채금 4.5%라고 계산하면 못 올라요. 적정 가치가 한 5,500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어제 올라가서 5,400 훨씬 넘게 올라갔고 5,400 근처까지 왔는데 겨우 100포인트 남았다. 그러면 연말까지 별로 못 오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금리가 4.5가 아니라 4.3으로 내려앉았죠. 연말까지 4% 가면 그러면 5,8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포인트 오르는 게 아니라 400포인트도 오른다. 그럼 8% 더 오르는 거죠. 8, 9%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또 두 자릿수 또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럼 연간으로 20% 이상 올라가는 장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95년부터 2000년 닥컴 버블까지 연결시켰어서 봤을 때 S&P500은 굉장히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게 얼마나 올랐냐면 200% 올랐습니다. 5년 동안에. 그래서 그거를 복리로 계산하시면 20%는 안 되더라도 20%는 안 되더라도 18% 이상이 오르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른 게 11%면 연말까지 18% 오르고 또 내년에도 또 18% 오르고 이런 복리를 계속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금리를 너무 빨리 많이 내려줬을 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위스크는 멜트업이다. 즉, 업사이드의 리스크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위로 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리스크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던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잡고 있으면 그냥 들고 가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NVIDIA를 샀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800불, 900불이 고점이다. 그런데 훅 튀어서 벌써 1,200불 갔어요. 1,200불이 고점이다. 그런데 지금 또 훅 올라서 1,300불, 130불 넘어섰잖아요. 그럼 또 150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종목, 좋은 종목을 들고 있을 때는 끝까지 들고 가셔야 돼요. 다 오르고 나서 제법 많이 빠질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올 때 그때 던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반기 어떻게 되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빠질 것 같아 보시는 않습니다.